시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분들께 많이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 이번엔 잘 돼야 돼요 아주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문 안 내도 되고요 5번씩 보세요 네 노래는 인터넷 가면 음원 공개가 났습니다 영화 볼만 하셨어요? 네 걱정이 많습니다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모인 12월이라 네 네 많이 청구 많이 내두시고요 네 날씨 점점 추워지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네 네 굉장히 기다렸던 자리인데 기분이 좋네요 네 사진들 금방 네 저 공개 아저씨에요 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팬분들 계시는 거 같은데 오랜만에 작품이잖아요 네 기다려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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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לה드리고 compartil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